지금 아이들 한 친구씩 밥 다 먹이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기 송이, 뚜비 그리고 여기 으뜸이하고 혜진은 계속 하루종일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밥들 아까 안 먹을까봐 걱정하셨는데 밥 다 잘 먹고 웅이도 잘 먹었구요 네 뭐 특별한거 없이 아이들 잘 놀고 있습니다 어 저기 뚜비는 자꾸 기저귀가 아무래도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자꾸 벗겨지더라구요 자꾸 벗겨지고 그래서 지금 클로징거 제가 영상 다 보내드리고 나면 다시 기저귀 채울거구요 조금전에 밥먹고 끊어 했어요 이렇게 하고 숑이도 뭐 얌전해 아까 처음에만 찍고 잘 잊고 몽이도 원래 얌전한데 지금 제가 들어와서 카메라 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진데 몽이도 얌전해요 뭐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다들 잘 잊습니다 미리 아침에 연락드릴게요